지식을 보면 창고 등빛 도서관 새로운 세상 여기서 펼쳐지네 세련된 디자인과 따뜻한 자리 동서의 꿈이 자라나는 곳 강서구에 자란 우리 등빛 도서관 책을 펼치면 모든 게 가능해 아이들 웃음 속에 꿈이 피어나 하늘 공원에선 마음이 쉬어가 문화와 학습이 공존한 이곳 다양한 프로그램 너와 나 함께 고전부터 출신까지 가득한 책들 여유로운 티타임 도서관 끝에서 강서구에 자란 우리 등빛 도서관 책을 펼치면 모든 게 가능해 아이들 웃음 속에 꿈이 피어나 하늘 공원에선 마음이 쉬어가 가이들과 청소년의 꿈이 자라나 도서관은 우리 모두의 친구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여행 등빛 도서관에서 시작해 매력 넘치는 곳 강서구리 등빛 도서관 지식의 바다에서 맘껏 헤엄쳐 새기의 바다에서 맘껏 헤엄쳐 아랫 지ren 아랫